안녕하십니까 산야초 TV 송준영입니다 어제는 낮은 산으로 가볍게 버섯 산행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아주 고산으로다가 이 고산 속에는 무슨 버섯이 어떻게 자라고 있나 숲속의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현재 해발은 약 1200 이상 되고 앞으로도 한 25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식용버섯은 표고입니다 표고 여러분 표고 잘 아시죠 아주 싱싱한 표고가 달랑 하나 보이고 있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자 보세요 깨끗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늦가을 표고를 구경하고 계십니다 표고 향이 아주 살짝 풍겨 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버섯 산행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두번째 식용버섯입니다 참부채 버섯이죠 자 보세요 한번 따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계속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상태는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된 것은 먹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태가 완전 불량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수피가 없으므로 많이 보이질 않는데 숲이 많은 곳에서도 올해는 버섯이 그다지 많이 발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올가을 버섯 순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버섯은 송편버섯입니다 어릴때 유생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는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많이 딱딱해졌죠 식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랑말랑 했을 때 장조림이든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딱딱할 때는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 송편버섯은 나무 수피가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서식을 한다는 것 누워있든 서있든 죽은 나무에서만 서식을 하는 버섯입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야경버섯인 소나무잔나비 버섯이 죽은 분비나무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소나무잔나비 버섯은 소나무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침엽수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나무잔나비 버섯입니다 주로 소나무에서 많이 보이는데 소나무에서 자라는 것하고 이렇게 분비나 전나무에서 자라는 소나무잔나비하고는 질감도 다르고 무게도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만져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산새가 상당히 가파르네요 땅바닥에 새빨간 열매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 나무는 바로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저 위에 새빨갛게 아주 많이 매달려 있죠 아직은 자 보세요 자 모두 마가목 열매만 남았습니다 나무 이파리는 모두 다 떨어졌어요 아주 예쁘네요 아 어쨌거나 고산에 와서 이렇게 산의 정기를 듬뿍 받아 갖고 가기만 해도 오늘 산행은 대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이길 바라면서 계속 산행은 이어집니다 저 앞에 개 상황이 하나 보입니다 아주 쓸만해 보여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어딨냐고요 자 보이시나요 바로 개 상황입니다 자 올라가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 상황 아주 옛날에는 검은 등층 버섯을 갖다가 이렇게 검은 등층 버섯을 쥐똥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쥐똥 상황 새카매 가지고 하지만 이 밑에는 이렇게 아주 황금색으로 보이는 상황버섯입니다 목질 진흙버섯이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개 상황버섯의 모습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개 상황 자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높은 나뭇가지에 노루궁댕이버섯이 여기 저기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서 패스하고 지나갑니다 아 정상 부근에 거의 다다르니 아주 마감옥 들이 단풍잎처럼 새빨갛게 펼쳐져 있습니다 모두 마감옥 열매만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쁜 마감옥 열매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산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굵은 개 해나무에 개 상황이 세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아서 밑에서 보겠습니다 오 맨 밑에 거가 제일 작은 줄 알았더니 제일 크네요 좋습니다 이야 개 상황 대박입니다 대박 와 이거 뭐 운집어섓처럼 매달렸어요 저 위에까지 더군다나 바로 또 밑에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조금 큰 것만 손맛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 위에 둘 네 개는 쓸만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생전 처음 보는 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색상이 아주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아 이 버섯은 저도 그동안 산행을 수없이 다녔어도 처음 보는 버섯입니다 자 이 나무는 아 오래전에 아 쓰러져 있는 개회나무입니다 개회나무에서 이렇게 아 처음 보는 버섯 이미 어느 정도 건조는 되어 가고 있지만은 색상이 너무 예쁘기만 하고 무슨 버섯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소관을 보니 버섯의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도감에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늘은 기대도 안 했던 변꽃 상황까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유 날씨가 많이 흐렸기 때문에 제대로 아 식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자 아주 이렇게 예쁘게 줄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쓸만한 것은 이거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도 뭐 채취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상태가 깨끗합니다 변꽃 상황입니다 변꽃 상황은 나무가 변꽃나무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변꽃으로 명칭이 붙은 거죠 감사합니다 와 오늘 개 상황 대박입니다 자 보세요 아주 시커멓게 쭉쭉 달려서 저 위에까지 신나버립니다 아이고 저 꼭대기 맨 위에 가지에는 뭐 감이 열린 것처럼 매달렸습니다 저기 자 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것이 상왕버섯입니다 오늘은 식용버섯은 거의 만나질 못하고 약용버섯으로 산행을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부채버섯이 모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안보이네요 이미 참부채버섯 산행도 다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위에 보세요 아주 대형 잔나비 걸상 잔나비 불로초라고 하죠 아 덕다리 버섯입니다 나무는 서나무고요 아주 예쁘게 멋진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참부채버섯을 만났습니다 오 아주 칠하게 커가지고 너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잘 자라 주었는데 나와의 인연은 너무 늦게 맺어서 쓸만한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최소한대로 뭐 음식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정도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늦가을에 식용버섯인 참부채버섯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아주 새까만 버섯들이 무더기로 많이 모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버섯도 희한한 버섯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 갑작스런 한파에 대부분의 나뭇잎들이 단풍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마른 낙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풍나무 만큼은 단풍이 절정으로 들은 것처럼 보이네요 울긋불긋 보기가 좋아요 자 오늘 산행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하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버섯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